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사람의 의식구조 생각방식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툭툭 던지는 말을 듣자면 저 양반이 이런저런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리라는 것은 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죠 시간을 갖고 거를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인터뷰라든지 어떤 세미나 같은 장소에서 준비되지 않는 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12월 7일 날 서울대 금융경제시미나 초청 강연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말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저의 관점과 시각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흐르는 굵직한 핵심은 반지성 반이성 반합리 반이론입니다 뭐 이렇게 지식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냥 뭐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반지성 반이성 반합리 반이론이라고 그렇게 제가 그것을 포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전문가 의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런 아마 확신을 그가 갖고 있고 그의 말 속에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물씬 그렇게 느낍니다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냥 잘 압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게 이재명 방식입니다 그게 아주 극주로 표현된 것이 이재명이 하면 합니다 이재명이 생각하면 합니다 이재명이 옳다고 믿으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재명이 필요하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죠 그가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강행하거나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시즌2에서 예상되는 그런 경우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보통 국민들의 삶을 아마 다가올 것으로 봅니다 반지성 반이론 반합리에 바탕을 둔 것들이 바로 문재인 방식의 탈원전이고 소득주도 성장 등과 같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반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나 감각이나 본능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아주 다양한 사회적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폭등과 같은 엄청난 해악을 국민들에게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자로 나선 사람이 문정권 5년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냥 걱정과 우려와 그냥 슬픔을 넘어서 죄앙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못 배우냐 이야기죠 과거로부터 그렇게 못 배우냐 이야기죠 일반 사적인 인물들도 자신이 범한 그런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성장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면 공적인 인물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난 5년으로부터 뭘 그렇게 못 배우냐 이야기죠 그렇게 배움에 인색하냐 그렇게 배움에 더디냐 그것은 다르게 하면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 안 하면 절대 사람들이 배움에 대해서 그렇게 더딜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배우는 겁니다 경제에 대한 소신발언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에 대한 그런 확고한 소신발언 이재명 후보 주장입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닙니다 경제는 과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경제학과는 왜 있냐 이야기죠 경제학 박사는 왜 있냐 이야기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면 무식한 소리 했다 할까 봐서 한마디 제가 더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가 비과학이란 말이 아니라 제 말의 뜻은 은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이론 다른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따져보겠습니다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경제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고 얼마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학부생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단점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걸어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겸손하면 어디 심장의 털이라도 나는가 제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냐 다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참가한 그런 강연에는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경제는 과학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난지 하고 주장하는 말 그러니까 은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 다른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100% 엉터리 주장입니다 100%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주장도 그냥 막 쏟아내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앞에서 5년간 얼마나 또 이상한 말을 많이 하겠냐 그렇지 않아도 5년간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잘난지 하고 싶은지 대학 강의실에 가면 자신이 잘 아는 것을 떠들어야지 모르는 것을 왜 떠드냐 이야기죠 경제가 과학이 아니다 뭐 이따의 이야기를 왜 아냐 이야기죠 본래 과학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 이론이 많은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 이론을 두고 우리가 흔히 가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가설들은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되기도 하고 수식을 통해서 검증되기도 하고 사례를 통해서 검증되기도 하고 또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기도 하고 그렇게 검증에 관한 것이 바로 과학인 거죠 그렇게 검증에 이제 성공한 것이 바로 이론이고 법칙이 되는 겁니다 과학의 이론이 없다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왜 아냐 이야기죠 제가 이재명 후보의 달변과 잘난치 않은 것을 나무라는 것은 그가 앞으로 권력을 지게 되었을 때 경제학이 찾아낸 수많은 가설과 이론과 그리고 법칙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회적 실험을 단행할 것을 너무 크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인대차 3법을 실시할 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월세 전시의 폭동을 가져올 것이라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경제가 과학이기 때문에 경제가 찾아낸 이론이나 법칙은 사회적 실험을 단행하면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과 크기를 크게 줄여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정부의 모든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그야말로 반이성과 반합리와 반지성과 반이론의 바탕을 두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한 것이죠 경제의 이론이나 법칙은 현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경제의 이론이나 경제의 법칙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것을 예상하거나 또 부작용을 줄이거나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까라면 까 내 말이 최고야 내가 명령하면 해 내가 지시하면 해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서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결과 문정부 5년 동안 예산 50%를 늘리고 국가부채 누적 부채 60%를 늘린 것을 제외하고 문정부가 뭘 하고 떠납니까 지난 5년간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준 거 하고 예산 50% 늘린 거 하고 400조에서 600조 늘린 거 하고 국가부채 60% 늘린 거 하고 그 제외하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반지성 반이론 반합리 반 논리 반이성을 추종하는 권력자의 등급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는 추세를 미뤄보면 또다시 엉터리 정치 5년을 어떻게 견뎌내겠는가야 돈 빌려주는 사람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고소득자에게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낮고 저소득자의 이자율을 비싸게 매기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금융권 땅 파서 돈을 빌려주냐 이야기죠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이자율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가격 통제는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처럼 또다시 이런 사람의 치아에서 5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늘도 무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도 만들 수 있고 여론도 만들 수 있고 투표주도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진짜가 있습니까 지금 진짜가 없는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